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며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5천 373 달러입니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3% 하락한 영향 등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러 기준으로 10.5%, 원화 기준으로는 7.2%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7년 처음 3만 달러에 진입했고, 2019년부터 2020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나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